맞아가지고 뒤로 밀리면서 천장에 닿아가지고 죽었어 이게 맷 밖으로 나가면 데미지 입거든 아 그런 거구나 뭐하시는 튕기는 거 한 번 볼까? 두 번 더 튕깁니다 뭐 뭐하시는 자 오랜만에 가지고 온 라운즈 게임입니다 저번에 새벽이랑 취무 등 이렇게 두 편을 찍었었는데 그동안 또 같이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친해지신 악녀씨를 모시고 왔어요 반가워요 악녀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8년 방송인 8년차 방송인 8년차 트위치 아니 6년 트위치 방송인 방송 오래 하는 거 마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갑자기 고장 났어 얘가 8년차 방송인 악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라운즈 할 건데 3판 2선승제 가자 아 뭐 걸고 하나요 혹시? 뭐 간단하게 치킨 내기 해도 되고 5만원 후원빵 어때? 5만원 후원빵? 맛보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치킨 걸고 한 번 하고 아 그럼 연습 게임 한 판 하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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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나도 너무 오래간만이라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좋아 가보자고 우와 야 진짜 악녀 캐릭터야 잘 만들었어 귀엽지 않아? 어 아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아이 그 너 영어 읽을 줄 알아? 이게 무슨 무슨 말이니? 이게 진짜 무슨 말이니? 나 이렇게 무신하게 되는 거야 이거? 아 그래서 영어 읽을 줄 아시냐고요 아 그거 네 잘 모르면 내가 번역해 줄게 아 좋아요 그럼 번역해 주세요 근데 이미 골라서 수고요? 아 근데 그림 보면 다 해석되지 않아? 그럼 이거 뭔데? 이거 무슨 카드야? 총을 쏘면은 회복이 되는 거야 맞추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럼 그 다음거 이거는 총을 막 돌릴 수 있는.. 이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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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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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재장전! 길만 잘 넣으면 무한정 공격 가능? 나 이거 키가 뭐지? 아 이거다. 듬비라 우매한 것. 아악!!! 아악!!! 사용하세요!!! 보기 좋아? 잠깐만. 우클릭 누르면 방어돼요? 아 그러네. 쿨타임 있어요? 아, 살려줘! 아, 이 개새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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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무서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하! 맞아, 찌로! 아하! 나이스샷!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번엔 내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고 싶어. 바보냐? 아, 됐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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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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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살아있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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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춘데! 아아악! 아, 뭐지? 아, 너무 잘하는데? 유도로 가야지. 하! 뒤지세요. 아,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 나한테 말고. 총알 저렇게 가라고. 브러쉬아! 이러세. 개타기네, 이거. 아, 나 맞았어. 아, 까비. 야, 베이비. 이겨버려. 아, 가사! 저는 퀵샷으로 갈게요. 공격 속도 증가? 네. 헤헤. 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야! 야, 옥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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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이C 진짜 드럽게 안 맞네 어허허허 야 총알 속도 왜 저러지 야 저거 미친 고스트아 진짜야 유도 개장이야 이거 유도 맛있고 야유도 혼내준다 아! 굿띡 잠깐 잠깐만 선생님 나이스 아하하하하하 와 잘 버티고 있어 어? 저 이걸로 갈게요 커다란 총알 네 선생님 아우야야야 미친 죽어 유도 유도 그렇다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와 야 봤어? 와 반사했어 죽어 아까같은 우연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우연? 두 범 어? 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익이이익이익이익총날 장전 게느리단음 로나achten 비魚 죽어라! 죽어라 닝겟! 반사! 근데 유도가 사귀긴 해!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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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놈! 이거 본인한테도 유도가 되는구나? 본인한테도 유도가 돼. 잘못 쏘면 내가 죽어. 아! 제발! 죽어라! 아! 제발! 개웃기네. 나이스! 한 대만 더 맞아라! 한 대만 더 맞아라! 죽어라! 나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기다려라. 없내준다. 데미지! 이거 뭐지? 사실 뭐 뭔지 못봤는데? 그냥 데미지 죽은거야. 쟤 왜 저래? 잠깐만. 어어. 에휴! 아 좀 침착해. 오케이. 연습게임이야. 그래봤자. 아! 아 맞네! 연습게임도 안 맞은 멋진 남자 플레이. 예! 반사! 덤벼 덤벼. 난 반사했는데 왜! 아! 고개! 뭐야! 나 되게 쎄구나! 일단 한 번 맞으면 난 즉사라고 보면 될 듯? 히힝! 힝! 힝! 아니! 막았는데! 막았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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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어떻게 두 판을 못 이기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힝! 아 근데 잘하는.. 아니야. 잘하는 것보다 좀 더럽게 한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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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더럽게 한다. 게임에서 더럽게 한다. 그야말로 극찬이죠. 좋아. 그러면? 나 저 가운데에 있는 애 음성 잘 낼 수 있어. 이거? 해봐! 힝! 아이! 좀 더 약간 간드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거야? 나 되게 만족해할 줄 알았는데 와 생각보다 반응이 싸네. 반응이 싸라다기보다는 약간 내가 더 잘 내겠다. 어떻게 해. 아! 빌려줘야 저거. 죄송 죄송. 생기는 걸로 가죠. 저거.. 좋아. 님도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나 이렇게 조금.. 와 다섯 번 튕기는 거.. 아! 잠깐만! 야! 선생님! 자! 저기요! 야 이 미친.. 힝! 아 좀.. 좀 치시네요. 아 그럼요. 아 막았죠? 아이씨! 늦여졌.. 아 왜! 아이씨! 내 총알에 내가 맞았어. 아.. 멀리 총알이 맞았어. 아니 첫 팀은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야. 어? 제발.. 제발요. 선생님. 이게 나와버렸는데 어쩌죠? 하션돼요. 2번은 피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다섯 번 튕깁니다. 아.. 야 미친.. 나 나이스! 와.. 와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나도 떨어졌는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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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와.. 진짜 개판이네. 와.. 내 총알을 내가 못 보겠어. 이거.. 맞추면 그만이니까. 안 맞아요. 아.. 진짜 개살기야. 아.. 진짜 개살기야. 존나 재밌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되다. 이거 내가 붙어야겠다. 춤추세요. 악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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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저 한 대만 맞으면 피가 막 자는데? 가까이 가죠. 악녀랑 붙어 있읍시다. 어차피 가까이 붙으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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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와..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저 한 대맞음 너무 느려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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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세요. 야 이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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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선생님.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우 야 나 총알 진짜.. 야.. 야.. 욱략! 욱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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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아.. 아.. 잘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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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즌으로 가서 침착하게 한 대만 맞추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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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흡수. 그렇지. 침착해. 애 좀 크잖아. 그렇지. 아.. 이지. 오케이. 역전각 보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이잉! 에? 그거 아니하니까? 그럼 뭐야? 이잉! 이잉! 아.. 뭐야 약해. 아.. 이거야! 원래 길게 가는 거지. 이거. 굳이? 네. 체력이 늘어나야겠네요. 좋은거. 못 느끼게! 깍! 죽어! 아.. 야! 아.. 콕!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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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맞으면.. 죽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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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나 큰일났다. 독재물래.. 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게 메리트가 있긴 한데 죽으세요 죽 죽 죽 죽으세요 아 선생님 비켜봐요 좀 아! 아 내가 맞았잖아요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와 아 쟤 Hp 왜이렇게 많냐 와 죽을 때까지 한참 걸리네 오케이 나 돼지가 돼 보자 구석한다 아 이야 개돼지가 돼 보자 돼지 악력 히! 잘가 아핳하하하 되지? 어? 어 나도 막았죠? 안 막았네? 내가 죄송합니다 죽으시구요 어? 어? 괜찮아요? 아 나 지금 톱니 와.. 지금 으으으으으응 오케이 4대4 어 이거 뭐야? 어? 그게 진짜 유도야 다른거 볼펜 가지고 나도 유도 진짜 유도야 그게 죽어 빨리 죽어 죽어 그렇지 유도를 줘도 못쓰네 혼내줘? 혼내줘?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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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진짜 혼내줘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잠깐만 내 총알에 내가 죽었네 진짜 말도 안 돼 자 1점 음 이제 더이상 봐주는거 없습니다 아 봐주신거에요? 아 이제 울까봐 내가 배려 좀 해줬죠 자 이제 2승 따고 치킨 가져가면 되는거죠? 에이 또또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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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서 본건데 원래 입 털면 지는거 아시죠? 오케이 보자고 보자고 재밌겠다 이거 야징 아 나 다섯번 튕기는거 진짜 절대 안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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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슬로우 가자 잠깐만 응? 저기 뭐하세요? 저기 뭐하시는 아 아 저 왜? 아 그렇게 나한테 치킨을 주고싶었던거야? 아이 뭔소리야 아 약간 감동 받을지도? 아 간다 큰잡 야이 야아 그렇지 이거 내 큰잡 아 이거 해봐야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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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셈 나오셈 쟤한테 가까이 가면 안돼요 제가 막기 시전하면 폭탄 맞을거라 아 아이씨 뭐야 나이스야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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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어 총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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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우와 나 맞아가지고 뒤로 밀리면서 천장에 닿아가지고 죽었어 이게 맵 밖으로 나가면 데미지 입거든 네 아 그런거구나 뭐하시는 하하하하 하하 아 진짜 진짜 아 반 봐줘 반 봐줘 어 그러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하하하하 그렇죠 응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튕기는거 하나 놀까 두 번 더 튕깁니다 하하하하 뭐하시는 왜 저래 아 진짜 그렇게 치킨을 사주고 싶었던 거야? 에이 저 한 번 이겼으니까 공평하게 뭐지? 아 잠깐만 총알을 그냥 가서 맞아주는데? 입판을 무승부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냐 입판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그런 게 어딨나요? 뒤지세요 이지 뭔 근승부여 아 진짜 한방알도 노린다 보지 마시고요 아 선생님 뒤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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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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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넘어오네? 잘가 되게 잘했는데 어? 야 야 야 야 야 하지 말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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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셔 다 뭔지 모르고 그냥 세보이니까 골랐지 니 맞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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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데메지가 왜? 아 하? 그렇죠? 아우 맛있고 뭐야? 우리 죽는다 진짜 죽는다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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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인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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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깐만 다행 죽어어어어어 진짜 잠깐만! 그렇지! 마이터링! 전승! 자 1대 1입니다. 오케이. 자 막판 매치 갑시다. 괜찮은데? 음, 독구름 생성. 많이 힘들어. 재밌겠다. 어떻게 독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지? 아! 아! 오오오, 관통샷. 죽으세요? 아주 보글보글 끌어주죠? 아, 야. 어어어어, 총알 막. 아, 근데 총알이 뭔가 매가리가 없는데? 관통을 하는 동안은 좀 느려져. 아, 아, 야, 잠깐만요. 독구름, 독구름. 아이고, 독구름! 아, 야! 자, 자, 야! 으악! 자, 총알이 나도 맞는구나! 빚어. 아! 아, 아리도 없이. 빚어. 빚어. 아, 저 총알 관통 은근히 거슬리네. 어! 와! 아, 좀 치네. 아이, 그럼요. 네이이. 웃어? 웃어? 아, 오야! 아하하하! 어? 어? 야, 저 총알 왜 저래 왜 저래? 어떻게 이동해? 어떻게 이동해? 어떻게 이동해? 어떻게 이동해? 밀어, 밀어. 아! 와 진짜 뭐지 저거? 나도 곧 즐거워질 거 같아용. 자, 커다란 총알. 아 그러네. 이거 너무 개꿀인다 나한테? 아니 저 선생님 그... 네? 겉돌 진짜 개사귀네. 미치사죠. 아 야 미치... 와! 와 진짜 너무 사귄데? 아 그... 어? 뭐야? 야! 야! 아악! 아악!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오케이 탱크로 가자. 이리 오세요. 아 살려주세요. 안아들임. 살려주세요. 아 진짜 그만 도망가요 쓰레기야! 야! 아! 독데미지! 아! 아 이거 돌아삐게 했네. 즐거워! 으악! 에? 뭐 하시는... 아 저 병으로 계속 도망가요.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치사하죠? 아 meine 이 치사하니까 eugeoi 페스트블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와... 벽이 빨라지면 진짜 재밌겠다. 그쵸? 이걸로 가자. 맞았죠? 맞았죠? 느려졌죠? 이리 와요 잊어죠!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안죽죠? 죽어 죽어 아 왜 안 맞아 죽어 더 막아 더 막아 아이씨 떨어졌다 맞았다 죽어 그렇지 아 진짜 개 힘드네 어 빅불 이거 연절할지도 큰 총알인데 개빠름 근데 벽도 간통함 와 야 잠깐만 와 와 반사했어 죽어 아 반사 너무 아깝게 죽으세요 나이스 슬로우 하길 잘했다 나도 와 느려지는 거 해야겠다 미끄러워 미끄러워 피지 세웅 기지 세웅 아아아아아아악 야 여기 진짜 도망갈 곳이 없어 어 야 좁으면은 내가 좀 유리해진다 그리고 아 아 느려진다 아 나이스 독댐에 죽었어 와 진짜 피지컬로 이기고 있다 와 기가 맥힌다 플레이 기가 맥힌다 플레이 나이스 치킨은 나이것 달라 치킨 어허허허 치킨 달라 자 위로 포물선 위로 포물선 그래 아 근데 게임을 잘 하시긴 한다 넌 정말 못하더라 동남이고 재밌었다 다시 또 다시 하자고? 다시 또 어 뭐 걸고 할까 다 걸자 어 뭐 내 모든 걸 건다 인생을 거는 거야? 인생 걸고 한다 아 바하처럼 노예방 가시나요? 아 노예방 가실래요? 진짜? 노예방 걸면 좀 저 많이 잘해지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난 괜찮지 진짜 괜찮겠어? 노예가 한 명 생기는 건데 뭐 무슨 소리야 어? 부르면 진짜 아무 때나 내가 막 컨텐츠를 찍고 있어도 가야 되는 건가? 노예가 되면? 응 응 응 그치 아 악녀가 어떤 합방을 하고 있든 야 와 하면 오는 건가? 아 그거는 근데 안 부르실 거 같은데요? 제가 합방 중이면 안 부르실 거 같은데요? 아니야 나 부를게 단판 승 단판 승? 고 자 가보자 와 아 진짜 기가 막히지 이거는 그냥 어 노예 하라는 신의 개시죠 내가 또 좀 양보를 해줄라 했는데 또 이 신님이 내가 진짜 아니잖아 이거 진짜로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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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잠깐만 와악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진지해져야돼요 아 야 와 진짜 갑자기 왜 저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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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하하하하하 어? 너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바뀌었지? 하하하하 어? 나이스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야 잠깐만 뒤지세요 아 아 형 형 뒤지세요 아 아우 야 와우 어? 어? 하하하하 무슨 일이지? 응 커다란 종알로 갑니다 아 아따 야 야 죽어 어?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나 자잘했어 죽어 와 저걸 막 눈네 아 이거 확실히 좀 실력이 늘었다? 나 진짜 가질거야 유분함 가져서 뭐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만말이네 유분함 가져서 뭐하게 하하하하 막 오히려 좋아 이러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오히려 좋아 아 개빨라 야 뭐해? 뭐해? 아 나이스 죽으세요 아 야 잠깐만 아 가까이 오지 말아봐 아우야 와 아 선생님 네 선생님 야 쟤 왜 저래? 하하하하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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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쟤 튕기기 되게 잘해 아우 하하하하 와 하하하하 으 좀 친다 포이즌 갑니다 아 진짜 더러운 거 하셨네 뒤져 아하하 아 나이스 독댐 죽어라 그렇지 하하하하 내가 이러려고 독댐 골랐지 내가 이러려고 독댐 골랐지 아야 아야 미친 하하 아 나이스 아야 아야 나이스 잘가 아아 진짜 독댐 개사 하하하 아 피되지 하하하하 아 부담이다 와 와 야 진짜 피가 거의 안다는데 근데 독댐이 세다 아 독댐 진짜 아 야 잠깐만 아 이걸 내가 맞냐 아 멍청한 플레이 아 우와 야 와 반사 아 야 미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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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미친 뒤져 아 그렇지 그렇지 잘가고 이야 드디어 조합이 떴군요 우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음 와 다 별론데 우리 악녀가 노예가 되면 뭐 시키지 하하하하 저 진짜 오케이 가자 진신모드 갑니다 아 진신모드 바로 죽기 아 와 반사 썼어 와 죽어 죽어 그렇지 하하하하 진짜 너무 세 반사 썼어 이히 아우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죽으세요 와 아 아 아 아 아 죽어 빨리 죽어 독댐 아 진짜 독특말 Paradise 우와 와 아 너무 무서 거야 성덜렴 으어 으 하아 이거 HP 되지 약간 나 경치도 커진 것 같아 아아 유AY 之is 왜 맞았어? 왜? 보라라! 죽으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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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하 수고. 어? 죽어. 어? 어? 뭐야? 나 왜 죽었지? 독 진짜 세다. 버스트 추가요? 그만! 버스트 추가요? 으하하하하하하. 잘가요. 아 잠깐만. 뒤동. 하하. 아 야 잠깐만 이거 내가 맞았어. 안 돼! 하하하하하. 아 야 총알이 너무 크니까. 다 튕겨져서 나한테 오네. 와. 아 잠깐만, 아이. 아 나 또 맞음. 헐! 제가 분명히 말했죠? 전 노외빵에서 단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고. 선생님! 아, 조졌다. 선생님, 제가 분명 말했죠? 지금 노외빵에서 저본 적이 없다고. 이걸 이렇게 지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막 합방 도중에도 막 부르고 그런다고 했었던가? 선생님. 컨텐츠를 준비하고 막 진행하고 있어도 막 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잠깐만. 네? 아니에요. 그죠? 근데 히쁨 씨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저 안 할게요. 잘 설득해서 오세요. 12초 후. 오, 큰일 날 뻔했다. 히쁨이 자고 있었어. 그럼 나중에 물어보시죠. 그래 뭐. 좋은 승부였다. 아, 진짜 마지막에 방심해가지고. 플레임 님. 뭐요? 플레임 님. 뭐. 어?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주인님. 에, 그쵸. 아, 그래요. 저희가 원래 호칭이 주인님이에요. 저한테 족밥이라고 했었던가?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인마.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좀 못 탄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하, 목이 탄다는 말이 진짜 이런 데 쓰는 거구나. 아, 이렇게 노예빵까지 잘 마무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근데 잠깐 기간은 정하자. 기간. 아, 저희 3개월. 입니다. 미친 조낭이러! 어?종각 이려고요? 그럼 3년 할까요 3년? anthem, 하, 그래요, 일주일 합시다. 유부감이시니까. 하루 해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좋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악류 씨와 플레이해본 라운즈 즐거웠고요.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 경고도 해드렸는데. 그래도 치킨은 주실 거죠? 주인님? 그건 드려야죠. 제가 진 거니까. 전 웃으면서 치킨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울면서 치킨 먹을게요.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바이바이 예주 바이바이. 바이바이.